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즐거운 야구놀이!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2일 과천정부청사합운동장에서 나이성별 제한 없고 참가비, 회비 그런 거 없는 동네야구모임 진행합니다. 변화구 컨테스트! 소소한 상품 걸고 변화구 컨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투표가 이루어지며 저희가 변화구 한번 제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초청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도전하세요. 동네야구 리거들을 박살내드리는 조건으로 섭외 완료했습니다. 음, 현대와 한화에서 활약했었고 마구마구에서도 고를 수 있는 캐릭터예요. 누군지 예상이 가신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 간단한 타격 투수레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네야구 3경기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갈고 닦은 재구와 화끈한 타격을 보여주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야구 놀이!